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사랑은 참 유치하다 사랑하기에 행복하다 그녀 위에 내가 있다 그녀는 아무 반응 없이 나를 쳐다본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빨리 조망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 기다려도 그녀는 나를 그냥 바라본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오늘 밤 헤어질 것처럼 사랑해보고 싶다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불태워보고 싶다 사랑을 제대로 해본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 잃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사랑을 그렇게 하세요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사랑은 사라져요 아무리 단단히 꼭 잡으려 해도 꿈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불안한 것은 왜일까요? 제가 선생님을 유혹하여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파경을 즐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이 나고 있어요 가벼운 입맞춤은 좋다고 봐요 혀를 교환하는 키스부터가 문제지요 사랑은 위험할수록 맛있다더니 그런가 봐요 저는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 가고 있다 그녀가 쉽게 따라 나선 것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지 아니면 지금껏 말한 선한 모습만 보고 야누스의 뒷면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하여튼 무언 곳으로 여행 가도 견딜 몸이니 좋도록 해도 된다고 그녀는 말하였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남쪽으로 향하며 이야기한다 다음 주부터는 오디션에 합격할 연습도 해보겠다고 한다 몸도 거의 다 나았으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한다 왕캐를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한마디 부탁했다 울지 말아요 술 먹지 말아요 저처럼 참으면 성공할 날이 있어요 선생님은 꼭 아빠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좋아요 어디를 가도 아빠와 같이 가는 것 같아 편안해요 안심해요 만약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제가 갑자기 늑대로 변하여 겁탈하면 어쩔 건데요 선생님은 못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늑대로 변하여 저럴 겁탈한다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다니요 반항하고 소리치고 도망가야죠 안 되는 일이고 큰일 날 일이지 않나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선생님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끌면 끄는 대로 이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을 믿거든요 정말 큰일 날 여전구나 하고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을 믿다니 정말 바보구나 내가 바보가 아니라 저 여자가 바보구나 하고 그녀를 바라본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구속이겠죠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는 삽시도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배가 없으면 오늘 밤 외박을 하고 와야 하는데 괜찮단 말입니까? 저는 선생님을 믿으니 괜찮아요 저를 보호해 줄 뿐이라고 확신해요 안면도에 도착하였다 잠시 내려서 쉬었다 가기로 하였다 저기 백사장 있는 해수욕장 이름이 무엇인지 알면 업어드리지요 백사장이라 백사장 해수욕장이라 백사장 해수욕장 맞아요 백사장 해수욕장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정말 맞췄다구요? 아이 장난 아닌 거죠? 저 표지판 보세요 백사장 해수욕장 가는 길 500미터라고 써놓았죠? 자 그럼 제가 적고 답을 맞추었으니 업이세요 가볍다 이 여자는 밥도 안 먹고 사나 왜 이리 가벼울까 조금 업고 걸었는데 내려달라고 한다 불편하단다 그럼 아주 힘든 질문 할게요 이번 문제 맞추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요 서연씨가 원하는 벌칙 수행할게요 이번 문제는 꼭 맞춰야겠다 선생님께 벌칙 줘야지 백사장 해수욕장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문제 나가요? 여기는 안면도입니다 백사장 해수욕장 다음 다음에 있는 해수욕장 저기 보이는 것 있죠? 저 해수욕장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번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만약 서연씨가 지면 제 소원을 들어줘야 해요 약속해요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고민하는 모습이다 안면도에 있는 해수욕장 중에서 무슨 이름일까? 안면도 해수욕장이라고 중얼거린다 안면이라는 분명한 발음과 해수욕장이라는 확실한 발음이 들어오고 고민이 고민 중이다 재빨리 말한다 나의 의도였지 않은가 뭐라구요? 안면도 해수욕장? 안면 해수욕장이라고요? 정답입니다 우와 천재다 서연씨 천재다 또 장난하신다 안면도 해수욕장이라고요? 안면 해수욕장이라고요 그냥 중얼거린 것인데 맞추었다니 지기 위하여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정말 안면 해수욕장이었다 사람들은 안면도 해수욕장이라고도 한단다 나는 이곳에 열 번은 와보았다 사진 배울 때 이곳에 많이 왔었기 때문에 잘한다 이름이 너무 쉬워 외우기가 편하였다 나도 처음에는 무슨 이름이 이렇게 쉬운 것인가 의아해 하면서도 맞는다는 것에 웃음을 머금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오늘의 쇼가 먹혀 들어간 것이다 해수욕장을 멀리 바라보며 이번에는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걸어 올라갔다 소나무가 좋다 빽빽한 소나무 숲으로 걷는다 말이 필요 없다 속님 사이로 우리 둘만이 걷는 것 같다 바닷소리가 들린다 바다 냄새도 감칠맛 난다 손을 잡고 이끈다 손이 아주 작다 우악스런 내 손으로 작은 새를 움켜쥔 것 같다 조금 걷다 보니 배를 탈 시간이다 안면도 제일 앞쪽 항구인 영목항에서 배를 타고 20분이면 삽시도에 간다 안면도는 육지와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 섬이 아니다 삽시도도 언젠가는 섬이 아닐 것이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 공사를 몇 년 후에 한다고 한다 영목항에서 삽시도까지는 6km밖에 안 된다고 한다 영목항에서 배를 탄다 바닷바람이 시원하다 추울까봐 가판에서 그녀를 꼭 감싸준다 말이 필요 없다 금방 도착한다 배에 올랐는가 했는데 다 왔단다 삽시도의 밤섬 선착장에 내렸다 이 섬의 인구는 500명도 안 된단다 그래도 작은 섬치고 있을 것은 다 있다고 한다 예약한 펜션으로 향하였다 가는 도중 해수욕장이 하나 보인다 소윤씨, 밤섬 선착장에서 내렸지요? 그럼 밤섬 선착장 저쪽에 있는 해수욕장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추면 제가 벌칙을 하나 더 받을게요 이번에는 자신 있어요 삽시도 해수욕장 아니면 밤섬 해수욕장입니다 맞았죠? 이곳 아니면 저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만 말해요 삽시도 해수욕장입니다 눈을 찐끗 윙크하고는 다시 묻는다 마지막 기회 5초 드립니다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녀는 다시 생각한다 아니 내 눈치를 본다 나의 의도를 벌써 눈치챈 것 같다 내가 5, 4, 3, 2, 1 하며 새도 편안한 웃음이다 마지막 1초에서 스톱한다 밤섬 해수욕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저 해수욕장은 밤섬 해수욕장입니다 네 맞추었어요 참 잘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하듯 참 잘했어요를 연발한다 그럼 벌칙을 내세요 무엇이든 할게요 아까 꺼도 하고 두 개의 벌칙을 다 해낼게요 웃으며 떠들다 오니 다 왔다 삽시도 펜션은 전망이 아주 좋다 파도 소리를 녹음시켜 틀어놓는 것 같다 사람들이 거의 없다 시즌이 지나가서 그런가 보다 해수욕장 시즌이 아니니 더 좋다 펜션 주인의 서비스도 참 좋다 사람들이 없을 때 여행 와야 대접받음을 다시 느낀다 우럭, 새우, 조개들이 모두 여기에서 잡은 것이란다 한 접시를 해치운다 매운탕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매운 것을 싫어하는 편이지만 달다 매운맛이 달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맛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하늘을 보니 달이 환하게 떠있다 오늘 서연씨를 모시고 오는 날이라고 달을 하늘에 걸어놓았습니다 한 대 때린다 말하기 싫으면 그녀는 나를 때린다 아빠들은 딸에게 많이도 맞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딸이 없는 것이 다행일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달빛을 받으며 걷는다 방파제뚝 방을 걷는다 사람들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리 둘만의 섬 같다 시계를 볼 필요가 없다 손수건을 내어 바닥에 깐다 앉아서 먼 바다를 본다 안면도인지 대천항인지 불빛이 별 같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있다 좋은 밤이다 사랑은 참 유치하다 어린아이 소꿉장난 하는 것 같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된다 어린아이의 마음이어야 참 사랑을 할 수 있다 남들이 볼 때 유치하다고 할수록 진짜 사랑할 경우가 더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말하는 대화도 유치하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도 좋다 유치하자 유치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다 순수한 사랑이다 텐션으로 돌아온다 침대방 하나와 온돌방 하나로 방이 두 개다 거실이 별도로 있고 음식해 먹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다 순간 고민이다 한 방을 쓰느냐 각자의 방으로 가느냐 생각해 본다 참 벌칙 말 안 했지요 아까 해수욕장 문제 맞추면 벌칙을 저한테 요구하기로 하고 말씀 안 했어요 자 말해 보세요 없어요 되었어요 그녀는 아무 관심 없다는 식으로 대답한다 안 돼요 해야 해요 아님 제 스스로 고행을 자행하여야 합니다 벌칙을 안 내면 첫째 제가 거실에서 이 밤을 밤새 서서 잔다 둘째 각 방을 쓴다 셋째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할 터이니 빨리 쉬운 것으로 내요 그럼 각 방에서 그냥 자기로 해요 당연한 곳은 벌칙이 아닙니다 각 방에 들어가서 각자 자는 곳은 벌칙이 아니죠 어느 방에서 주무시겠어요 제가 침대방 쓸게요 그럼 내일 아침에 뵈어 벌칙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손사래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침대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 우두커니 있다가 온돌방으로 들어온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온다 파도 소리가 새차다 바다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펜션이 있었나 하고 다시 감탄해 본다 샤워를 하고 잠을 청하려니 잠이 오지 않는다 괜스레 창문만 열었다 닫았다 한다 은하수다 별이 참 많다 아까는 별이 많은 줄 몰랐는데 지금은 어디에 숨었다가 나타났는지 많기도 하다 달이 기울었나 보다 아까는 달빛이 밝아 별이 보이지 않았나 보다 아니야 아까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빠져 있었기에 별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나 보다 새벽일까 얼마나 이렇게 뒤척였는지 모른다 거실로 나왔다 침대방의 문이 반쯤 열려 있다 어디 나갔나 하고 문 사이로 바라보니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 확인하고자 방문가로 바라보니 그녀가 새우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다 이불도 덮지 않고 자고 있는 것 같아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올까 하고 반쯤 열려있는 문을 지그시 연다 내려다보니 아기가 잠든 모습이다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왜 문을 닫지 않고 자는 것일까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얼른 숙인 허리를 폈다 각방에서 잠자기로 한 벌칙을 스스로 어긴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녀는 내가 방까지 침범하여 쳐다보는지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불을 덮어주고 싶다 아니 팔베게 해주며 재워주고 싶다 그러다가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찌 될 것인가 아버지 같은 사람과 젊은 딸 같은 여자와의 분류는 토픽이 될 것이다 그 화제의 주인공으로 남고 싶지 않다 그러기에 내가 스스로를 위하여 문제를 내고 나 자신을 옹매지 않았던가 그녀가 관심 없는 벌칙을 나 스스로 고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냥 각방에서 오늘 밤을 찾아는 아주 쉬운 줄 알았던 벌칙이 사실은 엄청난 벌칙이었음을 알았다 문을 닫고 나왔다 당황하였는지 문을 살짝 닫는다는 것이 꽝 하고 닫히는 것 같다 그녀가 일어났을까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다 들킨 사람처럼 서둘러 내 방으로 돌아왔다 누가 알아줄 것인가 저 여자와 나는 아버지와 딸이 아니지 않은가 내가 탐욕으로 욕심을 부려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안 되지 안 돼 하면서 창문을 연다 가슴이 답답하다 덥다 내가 너무 늙었는가 중년이어서 이렇게 소심한가 아니다 고맙다 중년이 아니었으면 사고를 치고도 남았으리라 후회할 일을 수십 번이나 저질렀을 것이고 불행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것이다 중년의 서글픔, 아쉬움 이런 것들을 회상해 본다 그래도 사랑을 알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 중년은 외로움을 가꿀 줄 알게 해주고 내일을 준비할 여유를 주었지 않은가 모든 것이 잠드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 단풍도 최고의 멋을 내지 않는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불만족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난 사랑을 안다 사랑하기에 행복하다 미움도 욕심도 다 버리고 있지 않은가 다 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싶다고 했지 않은가 비워져야 채워진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우려면 그래야 한다 잠이나 자자 쓸데없는 생각은 접자 저쪽 방에 있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천사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누워서 생각한다 깜빡 잠이 들었었나 보다 그녀가 내 코를 쥐고 있다 언제 내 방에 들어왔단 말인가 지금이 몇 시입니까? 라고 물으니 해가 중천에 떠 있단다 그래요? 하면서 그녀를 잡고 일어나다가 그만 그녀를 쓰러뜨렸다 그녀가 스스로 쓰러졌는지 내가 강제로 그랬는지 모른다 그녀 위에 내가 있다 그녀는 아무 반응 없이 나를 쳐다본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빨리 조만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 시간을 줄 터이니 달아나라고 말하고 싶다 기다려도 그녀는 나를 그냥 바라본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낚시질 생각이 언뜻 난다 붕어를 낚았을 때였을 것이다 물고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 탐욕이 없다 미음도 저기도 없다 도저히 잡아먹을 수 없다 그냥 놔주었다 방생붕어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다 붕어는 지옥의 일보 직전에서 살아난 것이다 앞으론 아무리 좋은 미끼를 주어도 입질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며 방생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로부터 낚시는 하되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그냥 고요가 좋아서 낚시질한다 입질을 하지 않을수록 더 좋다 입질하지 않는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 구도자냐는 비아냥도 들었다 성인군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생각하고 싶을 때 낚시를 간다 하루 종일 낚시대를 던지고 생각에 잠기다 보면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다 지금 붕어의 눈동자가 생각난다 붕어를 잡아먹을 것인가 방생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 그녀의 몸에서 재빨리 떨어진다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싶은 아니 그냥 눌러있고 싶은 마음을 속이고 얼른 일어난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또한 욕정의 속마음을 유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듯 얼굴을 외면하고 더듬는 말까지 하며 일어난다 이번에도 내가 졌다 꿈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더니 그 짧은 시간에 별 생각을 다 해봤다는 것이 신기하다 힘이 든다 외면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과연 그녀에 대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더 진행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점점 더 나 자신을 통제하는 기력이 떨어짐을 알고 있다 삽시도를 나온다 배를 타고 안면도 영목항으로 돌아온다 차에 타니 졸음이 오나 보다 그녀는 잠자고 싶다고 기대어 존다 밤새 무엇을 하였기에 졸릴까 그녀도 밤새 나처럼 자지 않고 날 기다렸을까 하여튼 그녀는 지금 자고 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가 깨어났다 여기가 어디예요? 라며 그녀가 말한다 내가 못 들은 줄 알고 내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다시 말한다 여긴 제 허벅지입니다 그녀가 또 때린다 난 항상 맞을 짓만 한다 서해대교를 건너고 있다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쩔 것 같아요? 뜬금없이 내가 질문을 한다 천국에 함께 가겠죠 그녀는 예쁘게도 대답한다 교회에 다닌 적 있나 봐요? 교회에 한 달 정도 열심히 다닌 적이 전부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한 달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린다고 플랜카드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1등은 사발시계, 즉 알람시계였는데 저의 소원이 그때 그 사발시계였거든요 1등하여 사발시계를 타고 싶었어요 저는 이해력은 뒤져도 암기력은 좋았거든요 암기력만 좋아서 시험 볼 때 암기하여 쓰는 것은 100점이었는데 소학도 문제를 그대로 내면 100점 조금만 변형하여 내면 형편없는 성적일 정도였어요 그러나 시험 보고 나면 한 시간도 안 되어 모두 까먹었지요 저희 집은 가난하여 저녁에는 일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공부할 시간은 새벽뿐인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깨워줄 사람도 깨워줄 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알람시계인 사발시계가 갖고 싶었어요 성경 암송대회를 교회 두 번째 나간 후 하였는데 요한복음 10장을 암송하는 것이었거든요 국민교육헌장 4배 분량을 일주일 동안 꼬박 외웠는데 글쎄 아쉽게도 2등 했어요 사발시계를 타지 못하니 처참한 느낌이었어요 좌절 속에 다시는 교회에 가나 봐라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안 가다가 얼마 전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몇 번 나간 것이에요 아 그랬군요 옛 추억에 감회가 깊겠네요 연극할 때도 개본 외우기가 쉽겠어요 청부적인 재능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우고 나서 한 시간 있으면 다 있는 것이 최대의 단점이라니까요 대화의 내용이 어떻든 차는 달린다 이제 서울 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녀를 유명 배우로 출세시킬 의무는 전적으로 내게 있다 내가 나에게 나도 몰래 약속한 것이니 해봐야 한다 그녀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보자 시내에 완전히 진입했다 저녁 맛있게 하는 집을 아는데 간단히 먹고 가요 그녀는 대답이 없다 못 들었나 해서 다시 묻는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묻는다 이보다는 눈을 보고 말해야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진정 어린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느다란 대답을 한다 선능에 있는 라마다로 갔다 라마다 호텔의 뷔페가 맛있었던 기억이 있다 사람들이 거의 없다 저녁 먹을 시간이 너무 늦었나 보다 특별 메뉴로 그녀는 옥돔 요리를 나는 쇠고기 스테이크를 주문하였다 모든 비용이 뷔페에 포함된다 처음 왔을 때 잘 몰라서 그냥 몇 번 가져다 먹고 별것 아니라고 하며 돌아온 어리석은 기억에 속으로 웃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슴 뛰는 사랑은 이렇게 하라 쓰고 말하고 했건만 정작 본인인 저는 그런 사랑에 무관심했어요 사랑의 시인이라면서 참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았나 봐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시를 잘 쓰는 작가는 아니지요 베스트셀러가 하나도 없어요 하오나 잘 써서 노벨상을 타겠다는 꿈을 안고 있는 한 세상은 아름답다고 봅니다 요사이는 참 사랑을 느끼니 사랑에 대한 시가 더 잘 써져요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고 즐기고 내일도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멋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부끄러움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두려워요 사람들은 불륜 불륜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요 정말 간절한 사랑이 그리운 것이지요 서연 씨와 헤어진다면 사랑할 수 없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서연 씨의 애인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제가 사랑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내 나이가 걱정되나요? 두렵나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 사랑은 늦지 않거든요 사랑은 유효기간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저의 사랑을 믿어요 그녀는 말없이 음식을 먹는다 아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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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저렇게 먹다가 오늘 밤 다 가겠구나 할 정도로 천천히 먹고 있다 불편한 침묵이다 내가 어려운 말을 했나? 하고 생각한다 사랑은 쉬운 것이다 어려운 말일수록 상처를 받는다 오징어가 맛있네 뻥튀김이 맛없네 하는 단순한 말로 전쟁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랑은 쉬운 말을 즐겨 쓰는 것이라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어려운 말을 시작했구나 되새겨 본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대식당을 나온다 객실 프론트로 간다 왜 갈까? 하면서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잠시 쉬었다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호텔방 하나를 예약해 둔다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정상 가격의 30%만 내면 된다 선능공원이 바라보이는 전망 좋은 14층으로 해달라고 했다 업그레이드 쿠폰을 사용하여 체크인까지 완료하여 놓고는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식당으로 다시 왔다 호텔방 열쇠인 카드를 안주머니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앉는다 오늘 밤 헤어질 것처럼 사랑해 보고 싶다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불태워 보고 싶다 오늘 이후로는 없다고 해보고 싶다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구절을 상기하고 싶다 잊히는 것보다 잊는 것이 더 아프겠지만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사랑만 있으면 밥 먹여주냐? 아니야 사랑만 있으면 된다 하고 외치고 싶다는 양면의 싸움이 계속된다 적당한 간격으로 싸운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세월 가면 오히려 더 가까워져도 다툴 수도 있다 사랑이 상처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울 때 헤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할까 온갖 상상이 뒤범벅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누가 무엇을 먹는지 얼굴에 열이 나기 시작한다 어디선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라이브 음악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호텔을 전세 낸 기분이다 커피를 마신다 그녀는 커피가 냉커피가 될 때까지 아주 천천히 마신다 애꿎은 커피잔만 닳도록 매만지고 있는 내 속은 온갖 상상으로 뒤범벅 거린다 한 시간은 지났나 보다 그녀가 내 눈을 바라본다 눈싸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그녀를 내 눈 속에 넣고 싶다 그만 일어나시지요 마침내 내가 먼저 말을 연다 호텔 대식당을 나오면 프론트가 왼쪽에 있고 정문은 오른쪽에 있다 잠시 전망 좋은 곳에서 한 잔 더 하고 가요 그녀를 이끄니 아무 대답 없다 안내한다 저쪽으로 가자고 일방적인 유도이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라마다 호텔은 객실 예약자만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 14층을 누르고 미리 체크인 때 받아둔 카드를 삽입한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한다 카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호텔이다 14층에 내린다 14층에 VIP 전용 바가 있다 간단한 후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대화하기 아주 좋은 곳이다 객실 업그레이드를 해놓았으니 간단한 음료 등은 무료이다 오렌지 주스를 두 잔 부탁하였다 서울의 북쪽이 모두 보인다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고 그녀가 말한다 반대쪽은 더 멋있는데 조금 후에 가보자고 말한다 간단히 마신 후에 반대쪽에 가보자고 유도한다 복도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더 좋다 높은 빌딩이 불빛에 반사되어 찬란하다 저쪽으로 가시죠 더 편안한 전망 좋은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를 앞서 내가 간다 그녀는 말없이 따라온다 내 속이 늑대인지 양인지 그녀는 계산하지 않는 것 같다 알면서 모르는지 하는지도 모른다 호텔 객실에 카드를 삽입한다 빨강불이 들어온다 순간 당황한다 다시 삽입해본다 이번에는 파란불이 들어온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카드를 객실 내에 있는 입구에 넣는다 불이 환하게 들어온다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며 커튼을 제친다 머뭇거리고 서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방 안으로 살며시 민다 살짝 밀었는데 방 안으로 그녀는 자동차 바퀴처럼 움직인다 방문을 닫았다 여기 창가로 오세요 선능공원이 바로 밑에 보이잖아요 어두운 선능공원이 불빛을 받아 어려운 부시 자태를 숨기고 있다 먼 발치에서 내뿜는 빌딩의 내온이 아름답게 보인다 여기 오늘 밤 예약하여 누웠습니다 푹 쉬고 가셔도 되고 잠시 쉬었다 가셔도 됩니다 이 방에 있는 것은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어깨에 맨 채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잠시 후 집에 갈 곳입니다 피곤한 몸을 풀어주고 가요 집에 가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 마련해 놓았으니 아무 걱정도 두려움도 갖지 말아요 여기 현금 10만원 놓고 가겠으니 음료수 마시고 싶으면 드시고 언제든지 드시라고 싶으면 카드를 프론트에 반납하고 가주십시오 그녀가 내 눈을 바라본다 불안감이 없어진 눈동자다 자 쉬었다 가세요 그녀를 두 손으로 잡는다 양 어깨를 잡아보니 가만히 있다 작은 어깨 떨림이 있다 손을 놓고 싶지 않다 그냥 침대에 살며시 누이면 그냥 넘어질 것 같다 내 얼굴을 계속 바라본다 날 피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날 더 이상 바라보면 내가 이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당신의 아빠 같은 사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줘야 할 사람 당신의 꿈을 이루어 줘야 할 사람 등등을 되새기지만 낮은 현실이어도 밤은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나 보다 지금은 자유가 넘실대는 밤이다 단둘이 호텔방에서 자유를 만끽하여도 될 분위기다 본래 이런 것을 위하여 체크인 하여놓고 내숭 떨고 있는 것 아닌가 내숭이 모두 들여다 보이는 것 같다 괜히 성인군자 흉내내지 말고 본색을 내어 놓아라 하고 악마가 내 귀에 속삭인다 네 앞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갈망하던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네가 하고 싶은 탐욕을 풀어볼 기회다 지금 아니면 언제 라는 말이 지금 필요한 때다 그래 저지르자 지금 그녀는 아무 반항도 하지 않을 태세다 내가 이끄는 대로 다 받아줄 마음이 보이지 않느냐 네가 저 여자의 꿈을 위하여 해줄 것은 해주고 네가 그 보상으로 저 여자를 탐하는 것은 주고받는 인과응보다 자 진행하라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문을 닫고 나온다 그녀는 말이 없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한참을 기다려도 그녀는 나오지 않는다 샤워를 하고 잠을 자렸나보다 다시 들어갈까 생각한다 노크를 하면 열어줄까 생각하여 본다 아냐 하며 이를 깨물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내려갈 때는 카드가 없어도 작동된다 호텔 프론트 앞에서 서 있다 한참을 서 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호텔 정문에 택시가 온다 남녀가 내린다 여자는 남자보다 아주 젊어 보인다 부럽다 택시가 서 있다 나를 기다리며 빨리 타라 손짓하는 것 같다 얼른 탄다 호텔이 멀어진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내일은 오늘보다 아름답겠지 하면서 울음 같은 웃음을 웃는다 야 바보야 하며 소리친다 운전수가 깜짝 놀라 백미러로 바라본다 더 이상 소리치면 운전수가 한강 둔치에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다 입을 닫는다 누구는 호텔 포근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구는 싸늘한 한강 둔치에 누워 있다면 너무 불공평한 게임 같다 이번에는 쓴 웃음을 지어본다 그녀와 오늘 데이트 때 했던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조금 덜 급하게 사랑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며 후회하기 전에 후회할 일을 서두르지 마세요 서연씨 그럼 언제 뽀뽀할 수 있는 건데요 시인님은 아주 애기시네 이리 와봐요 내가 해줄게요 그녀는 나보고 눈 감으라고 자기 손으로 내 입에 살짝 대었다 장난기가 아주 많은 여자다 내가 키스하지도 못할 사람이란 것을 이미 간파한 사람 같다 내가 키스도 하지 않을 사람인데 더 이상의 육체적 사랑은 하지 않을 사람으로 결론 낸 여자 같다 그러니 저렇게 마음 놓고 장난하고 따라다니지 않는가 사랑을 제대로 해본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 잃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많이 해본 것보다 확실한 하나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랑이야말로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사랑을 그렇게 하세요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사랑은 사라져요 아무리 단단히 꼭 잡으려 해도 꿈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말처럼 현재의 사랑을 더 믿어요 고대의 신들도 삼각관계를 했더라고요 옛 고전을 읽어보니 헤라신을 비롯한 아트네의 신들도 삼각관계로 괴로워하였는데 난 사각관계를 만들어 그런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이각관계는 현실에서 틀렸잖아요 서연씨와 저의 아내 또 제가 매일을 매일 주고받는 할머니 교수 이러면 사각 아닌가요? 위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선생님 사모님에게 양심의 과책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은밀한 만남이며 비밀이라 해도 영원한 비밀은 없겠죠 탈로가 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싶다고 선생님은 자주 말씀하셨지 않나요? 저는 선생님의 그 사랑을 믿기에 선생님을 따라다녀도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의 기대를 짓문게도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또 믿어요 선생님은 하나님 같아요 제가 나이 들었어도 불량기가 아주 많지만 직결서는 지키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제가 서툰 짓 하면 제 따귀를 올려 치세요 그것이 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약속하세요 근치인 산간에 금기 같은 것은 지켜져야 해요 서현씨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더 해보지요 남편이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혔어요 며칠 후에 총살 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어요 감옥에서 탈출시켜주는 조건으로 하룻밤 몸을 허락한 부인이 있었지요 아내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남편은 감옥에서 탈출하였고 2년 후에 남편을 만났지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2년 만에 돌아온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서 놀고 있는 두살배기 아기가 자기와 전혀 다른 인종인 거예요 색깔도 다르지만 전혀 닮지 않고 몇 년간 만난 적이 없는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니 하고 멍했지요 그러나 웃었어요 아내의 사랑을 믿었죠 껍데기는 놈들에게 주었을지 몰라도 찬 마음은 자기라는 것을 믿었지요 남편도 믿었고 아내도 믿었지요 서로의 사랑을 믿었기에 몇 년 만에 만나서 울지도 않고 웃었지요 아내와 아기를 꼭 안고 웃었지요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사랑은 용서할 수 있어요 참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사랑을 믿고 있으니 부끄러움 없고 그런 사랑을 남들도 믿으리라 생각해요 저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지요 선생님 그래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의무 같네요 금지된 사랑 비밀의 사랑이 강하게 저희 둘을 엮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실수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도 선생님의 사랑 철학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돈도 적당히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좋아한 것은 아니죠 물론 돈도 지위도 아량도 무시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도 거짓말은 탈러가 나요 그런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겠다는 선생님은 정말 멋져요 해서는 안 될 섹스는 파경이라는 선생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불안한 것은 왜일까요 제가 선생님을 유혹하여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파경을 즐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이 나고 있어요 부성적인 사랑일까요 아빠와 딸의 사랑같이 어루만지는 사랑 저는 아빠의 거룩한 뜻도 아랑곳 없이 칭얼대고 장난하고 불균형이네요 서연씨와 어떤 결과가 있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내한테는 감정적 부정이 없어요 제가 매충굴에 뛰어든다 해도 그것은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아내와의 정절은 지키고 싶어요 불륜이라도 좋아요 외도라고 해도 좋아요 양심의 부끄러움 없는 육체적 사랑은 아내뿐일 것 같아요 그런데 흔들려요 서연씨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 문제예요 왜 그토록 아름다운 몸매와 얼굴로 태어나서 저를 괴롭게 하나요 저는 선생님이 음룩을 먹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육감적인 여자가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예쁜 여자가 있는데 감동이 없다면 죽은 남자나 갓 태어난 남자아이겠지요 육감적인 여자를 보고 그런 것은 음력이 아니에요 예쁘다고 감탄하는 것은 정상적인 남자겠지요 나이를 불문하고요 다만 함께 자는 성적인 판타지만이 음부의 생각이겠지요 와 소연씨는 정말 연예박사같이 말씀하시네 가벼운 입맞춤은 좋다고 봐요 혀를 교환하는 키스부터 가 문제지요 사랑은 위험할수록 맛있다더니 그런가 봐요 남성은 여성을 통해 남성을 확인하고 여성은 남성을 통해 여성을 확인한다고 했죠 그는 75세 때 17세 소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확인하려는 안간힘이었을 겁니다 사랑 없이는 세상을 살지 못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사랑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훌훌 털고 묶이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는 없을까 또는 사랑 없이 살 수는 없을까 생각해요 힘들여 사랑을 얻는다 해도 그것이 나를 묶는 짐이 되어 돌아와요 제가 좋아서 선택했어도 짐이 돼요 저는 저는 예전의 직업이 은행원이었어요 수신 상담 대출 상담 펀드 판매들을 담당했고 지점장 부장 등을 했었죠 그러나 사랑보다는 더 힘들지 않았어요 꿈같은 추억 속에서 행복한 기억을 반추하고 있는데 운전수가 내리라 정말 한강 둔치인가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보니 내가 가고자 했던 장소다 꿈을 꾸었나 보다 택시에서 내린다 이래서 결혼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믿는다